안녕하세요. 림쌤의 슈픈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3-1 고려의 건국과 정치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려 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 성종 기억나시나요? 이 성종이 확립한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이 이성육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성육부는 당의 삼성육부의 역량을 받은 겁니다. 당의 제도였던 삼성육부를 본따 고려 실정에 맞게 이성육부로 구성한 건데요. 거기에 송의 제도인 중추원과 삼사를 추가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를 확립합니다. 이렇게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과 송의 역량을 받았지만 고려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기구도 있었는데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구성된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왕 밑으로 이성이 있는데요.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건서로 문화시중이 있고요. 상서성 밑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있는데요. 이병호형예공 이렇게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을 다루는 곳인데요. 왕의 비서 역할을 하던 중추원의 승선이 조정의 왕명을 전달하면 상서성 아래의 육부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왕명이 집행됐습니다. 또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인데요. 암행어사의 어사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삼사요. 이거 중요합니다. 고려의 삼사는 국가의 재정을 출납하는 회계업무를 맡았던 기구입니다. 나중에 조선에도 삼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만 똑같고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나중에 헷갈리니까 고려의 삼사가 회계기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의 통치체제에서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중요합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위관료들의 회의기구인데요. 도병마사는 국방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구고요. 식목도감은 제도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던 회의기구였습니다. 이러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회의들이 고려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등 일종의 언론 역할을 했고요. 수시로 생겨나는 각종 임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기구인 도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전국에 시비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하는 형식이었는데 나중에 5도 양계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 중앙에서 각 도마다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5도 안에는 주군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했는데요. 이 수령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또입니다. 그리고 주군현 밑으로는 속군과 속현이 있고요. 고려만이 가지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도 있는데요. 이 향부곡소의 백성들은 같은 양민이면서도 차별을 받았는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안받았으며 과거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고 승려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수공업을 담당했던 소지역의 차별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암튼 이 속군과 속현,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향리가 다스렸는데요. 중요합니다. 물론 군현에 간접적인 통제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지배세력은 향리였던 겁니다. 이 향리는요 지방에 남아있는 호족세력들입니다. 고려의 건국세력이었던 호족들 기억나시죠? 이 호족들은 중앙으로 올라가 문벌기족이 되기도 하고요. 지방에 남아 향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방호족이 향리가 되었으니 아무래도 고려의 향리는 힘이 좀 있었겠죠? 이러한 향리들은 한편으로는 과거시험을 통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확실히 고려는 아직까지는 중앙의 통제가 완벽하진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군사행정조직인 양계에 대해 좀 소개해드릴게요. 고려는요 이민족의 침입이 정말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계를 두고요. 동쪽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는 삼경이라고 세 개의 경을 두어 중시했는데요. 이 삼경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 있고요. 개경은 고려의 수도이며, 서경은 평양, 그리고 동경은 경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 숙종 때 지금의 서울에 남경을 설치한 후 삼경은 개경, 서경, 남경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는데요. 이곳에서는 개경에서 필요한 물적 자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는 육로와 수로의 요지에 역과 진을 설치했으며, 통행인의 숙박을 위해 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려의 군사조직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의 군사조직은 2군 6위인데요. 2군 6위는 중앙군으로, 2군은 군걸과 왕실을 보호하고, 6위는 수도와 국경지역을 방어했습니다. 이들은 직업군인으로 군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월급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주연군과 주진군이 있는데요. 주연군은 5도에 든 것으로 예비군적 성격을 띄고 있어요. 16세 이상의 군역 의무를 지고 있는 양민으로 구성된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동원됐고요.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던 지방군으로 상비군으로서 국경수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제도인데요.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로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이 국자감은 성종 때 설치됐고요.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부와 기술을 가르치는 자팍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유학자뿐 아니라 기술관 또한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학만을 중시하던 조선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교육을 위해 향교를 두었고요. 이 또한 성종 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관리등용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의 관리등용제도에는 과거제와 음서제도가 있는데요. 광종이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만들었던 과거제는 문과와 잡과, 승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과에는 일종의 논술시험인 제술과와 유교경전의 이해력을 평가하는 명경과가 있었고요. 잡과는 법률이나 산수, 의학 등의 실용기술학 시험으로 이를 통해 전문직 관리를 뽑았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승과가 있었는데요. 승과란 승려를 뽑는 시험으로 이를 통해 고려가 얼마나 불교의 나라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고려의 과거에는 무과가 없습니다.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신체 조건이나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무과 시험이 없다 보니 그만큼 고려에서는 무신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고위관료의 자제라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를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서제도는 일명 금수저제도로 귀족들의 특권이었는데요. 음서의 혜택은 아들과 사이는 물론 친손자, 외손자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거라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이는 추천제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받아 관료로 임명하던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여러 제도를 갖춘 안정적인 국가였는데요. 이러한 고려는 건국초부터 황제국을 지향하던 나라였습니다. 이건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의 청동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왕건이 통천관을 쓰고 있습니다. 통천관은 황제들이 쓰는 관을 말하는데요. 이걸 쓰고 있는 태조왕건의 모습을 통해 고려의 황제국 의식을 엿볼 수 있겠죠? 이뿐 아니라 고려초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모습이나 폐하, 황후, 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고려의 황제국 의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황제국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 오늘은 이러한 고려의 통치조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인 이성육부와 지방의 오도양계 그리고 군사조직인 이군유기를 잘 정리하시고요.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